네 반갑습니다. 2월 21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토요일 강연에 있습니다. 2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KTX 광명역 대회회실에서 강연에 있습니다. 참가비 없습니다. 그냥 선착순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셔가지고 함께 좋은 시간 나누어 가시고요. 주식 강연에 오후 4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연에 마다 많이들 오시는데요. 여기도 대회의실이니까 오셔서 함께 시간 나누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일단 오늘 중국중시가 0.3% 결국에는 하락마감을 했어요. 자 그리고 닛게이가 오늘 0.1% 올랐던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이 상승하는 미중 무역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협상이 상당 부분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은 올랐는데 오히려 중국중시는 닛게이가 마감하고 난 다음에 5장 돼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현재 1,124원 59전을 기록을 했고 자 코스피도 0.05% 소폭 하락마감했고요. 코스닥이 오늘 0.4% 하락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중국중시 잠깐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5분봉 움직임인데 여기가 이제 0이에요. 0선이고 하락 출발을 했죠. 그리고 잠시 오전장에 12시 이르기쯤에 올랐다가 밥 먹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이죠. 그리고 3시까지 올랐기 때문에 일본중시가 3시에 끝났죠. 닛게이는 중중시 오른 걸 봤기 때문에 오늘 상승 마감이 된 거고 대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후반에 하락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만 빠지고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반등 났는데 아니 중국중시나 국내정시가 같이 움직입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같이 움직였고요. 그만큼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가 이런 글로벌 정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오늘도 보면 장중이 움직임을 보세요. 출발이 안 좋았죠. 출발이 안 좋았던 게 왜 안 좋았습니까? 국내정시 자체 어제 미국장이 연준에 대한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빠져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빠져 시작하면서 장이 안 좋다가 중중시가 여기서부터 올라가니까 따라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장 후반에 다시 한 번 더 중중시가 빠지니까 또 같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지금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뭐랄까요? 지금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여기 이 포인트 2230에서 2250 이 포인트가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돌파해서 올라가느냐 마느냐 결국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뭔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자리에서 계속적인 돈을 퍼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간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여기에 이 물량을 소화를 하는 과정 안에 놓여있다고 보는 게 맞고 오히려 여기에서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인 부분이 소요가 되고 있는 과정 그렇게 좀 보시면 맞겠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올라가는구나 하니까 투자십리가 어느 정도 확대가 되는 부분이고 중국 증시가 빠지다 보니까 아 아닌가 하고 또다시 내려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변곡에선 항상 나타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조금 바라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일단은 750포인트까지는 올라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자리가 상당한 저항이라 했죠. 오늘도 다시 한번 더 맞고 빠지는 그런데 거기에 거래량까지 좀 붙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의 과매수에 대한 신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 좀 더 지금 시장을 보시면 뭔가가 이제 어느 섹터군이 쫙 간다 이것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지금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든 아니면 일주일 뒤에 팔든 이런 시장의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11월달 12월달에 상당 부분 저가군역에서 매집을 한 물량이 어디쯤에서 지금은 던질까를 판단하는 시기라는 거죠. 세력의 입장에서. 물론 저도 예전에 그런 짓을 조금 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가 많이 된 상황이었고 사실 우리가 10월달 10월 31일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바닷건역을 다져왔거든요. 여기에서 들어왔던 물량이 지금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거래량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물량이 오늘 나왔다고 해서 앞에 물량을 소화하는 물량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가군역에서 분명히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매도도 많았지만 매수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체결량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바닷건역을 다시 한번 다질 때마다 체결량이 상당 부분 많았고 여기에서 박석권을 돌파해서 올라갈 때도 물량이 어느 정도 차익매물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 고가군역이 올라가서 넘어가려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도 물량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소위 얘기하는 바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은 팔려고 지금 어느 자리에서 팔지를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같이 단기 트레이딩을 주로 하시는 분도 오늘 사가지고 어느 정도 시세적인 부분 자체만을 차트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가 저한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조금은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을 찾아서 발굴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장은 다 보면 소용주나 개별주 이런 자잘한 종목군들이 그냥 한번 단발적인 상승으로 툭툭툭툭 이런 식으로 오르는 과정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덩치가 좀 큰 입장에서는 쫓아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선정을 하고 선매수가 조금 들어가 있는 시점에서 이익실현에 대한 물량이 지금은 나오는 시점이라는 것을 좀 더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한다. 그것은 조금 힘들죠. 결국에는 앞서서 3만 7천, 3만 8천원 때 여기에서 이제 들어왔던 제가 매수에 대한 권유를 했던 이런 물량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4만 2천원 때부터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다시 순고루기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은 또다시 매도를 하고 신규적인 매수가 외국인들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기 이런 것도 시장의 분위기보다는 못 올라가는 것도 결국에는 바닥에서 들어왔던 물량이 여기에서 1차적인 매물 자체가 형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SK이닉스도 저가 권역에서는 매집에 대한 빠지면서 투매가 이루어지면서 거래가 많이 붙었지만 고가 권역이 올라갈 때도 여기에서 또 거래가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매물 권역이 쌓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물 권역이 매수에 대한 매물 권역이다. 매도에 대한 매물 권역이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의 손맡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변곡점이 형성되고 있다. 그 변곡이라는 것은 주식은 흐르는 생물과 똑같기 때문에 그 변곡으로 인해서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응에 대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소위 조금 더 진중하게 투자를 하시는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할 때는 아니고 보유한 물량을 언제쯤 처분을 할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빠른 흐름으로 지금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자리에서 장기를 생각하면서 묻어놓는 종목을 찾기는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증시를 보면서 같이 지수를 한번 같이 봤고 지수에 대한 그만큼 부담감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침체기. 실적 발표 이후에 모멘텀이 발생할 듯 하다. 결국에는 실적이거든요. 실적을 오히려 발표를 해버려야 돼요. 매도 먼저 받는 매가 낫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만큼 지금 실적을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종목군에 존재를 하는 거고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3.6% 가까이가 빠졌는데 마찬가지로 셀트리온도 오늘 2.8%가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했던 부분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여기서 못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빠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이 앞에서 이 파동이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때 못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엘리트 파동상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한번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여기에 고가군역부터 빠졌던 물량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99,100원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락에 대해서 반등 없이 하락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저가군역 자리가 57,498원이 됩니다. 5,7,4,9,8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던 8만 3천원에 7만 3천원에서 8만 3천원 이 정도 자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8만 3천원 자리가 어때요? 반등 파동의 맥시멈 자리였다는 거예요.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이런 파동이 빠졌고 그럼 이 파동에서 또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8만 3천원이고 하단에 있는 파동 자체가 6만 3천 6백원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8만 3천원, 6만 3천 6백원이잖아요. 6만 3천 6백원 맞나요? 그 정도도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7만 1천원에서 7만 5천 6백원 정도 되는데 결국엔 7만 5천 6백원에 또다시 맞고 빠지는 자리죠. 이해가 되시죠? 맥시멈 자리 거기서 되돌린 파동 안에서 지금 또다시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파동적인 부분에서 지금은 조정과 하락이 번갈아가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실적이라는 매를 맞아줘야지만 탈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방이 오히려 더 열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좀 더 밑을 보는 게 맞죠, 사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신규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빠져서 접근을 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관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접근하기엔 조금 힘든 자리까지 내려왔다. 그렇게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얘네들은 하락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반등을 항상 줘봤거든요. 이런 반등이 나타났던 차트와 앞에서 우리가 셀트로인 해석케어 같은 경우에 그런 반등 없이 한 번만에 미끄러져 오는 차트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HLB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잔파동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 파동들이. 그러나 그 이후에 한 번만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던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락파동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의 반등이 나왔더라도 이 자리 자체가 또다시 한 번 더 자항구간에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방으로는 또다시 이것도 조금 열려있는 포인트입니다. 결국에는 지금의 이 매물대가 지지가 되는데 실적이라는 부분이 여전히 발목을 잡을 확률이 높다는 것도 좀 더 명심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HLB도 실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향을 조금 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고 이런 것들도 하방으로는 한 8만원대도 조금 열어놓고 있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고 바이로맨터가 쉽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계속 저걸 주춤거렸는데요.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 번 바이오주유들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봤고 결국에는 실적 발표를 하면 또 다시 한 번 더 임상에 대한 변화에 대한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파동이 이렇게 안 좋다는 거지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이오주라는 것도 기억을 같이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굿초이스 관련주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건데 일단 오늘 발표를 하고 결국에는 어제 올랐던 삼성전자가 올랐던 부분 자체는 신제품 발표에 의한 일시적인 효과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외정시가 열리지 않은 다오정시는 보합이었고 중국정시가 열리지 않았는 시간에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하락출발을 해버렸거든요. 그 말은 전일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관련적으로 추가된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오늘의 발표로 인해서 과연 혁신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지금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오늘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이건 이제 갤럭시 S10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특징적인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갤럭시 S10, 갤럭시 S9, 갤럭시 시리즈를 발표를 하면 항상 단일 모델이었어요. 거기에 곁다리로 저가용품 라인업이 쭉쭉쭉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하이엔드급에 대한 라인업이 한 번만에 다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지금 고가 라인이 형성됐다. 프리미엄에 대한 라인이 형성됐다라고 첫 번째 특징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에는 엣지에 대한 기술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지금 엣지에 대한 부분 자체 엣지가 옆에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엣지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 자체를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카메라가 상당히 많다. 이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죠? 카메라 모듈에 대해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거는 한 달 전에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면 여기 앞에서 두 개 붙고 이거는 총 세 개 붙는 거죠. 그리고 뒤에도 보면 세 개씩 붙습니다. 카메라가 상당 부분 붙었다. 전하고는 좀 더 많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런 단어들 기억합니다. 광각이라는 단어. 광각이라는 단어. 이런 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램. 램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지금 뭐랄까요? 많은 메모리.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많이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메모리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AP. 이거 이제 AP의 프로세서 AP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부분. 발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 특징적인 것은 이제 얘네들이 이어폰을 함께 출시했는데 거기에 따른 블루투스 부품 제품들이 좀 더 추가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갤럭시 폴드도 같이 출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완성도가 있었어요. 얘네들이 팔려고 이걸 정말 팔기 위해서 출시를 했구나. 사실 기업이라는 것은 선도를 항상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만 사람들의 각인이 확 됩니다. 우리가 중국 스마트폰 로열의 플렉스파이 기억나시죠? 이걸 보고 어땠어요? 이게 조금 떨어지는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아 이게 이랬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 거를 딱 보고 나니까 어때요? 와 정말 비싸서 쓰겠나 했는데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본회적인 얘기로 LG전자가 어떻게 해서든 뭔가는 꺼내놨어야 돼요. 아니면 또다시 얘네들이 또 후발주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물론 삼성이 지금 이게 스마트폰 몇 개 팔리겠습니까? 사실 자기들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리겠죠. 뭐 글로벌적으로 엄청 많이 팔릴 것이 자기들이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안 팔릴 확률이 더욱더 높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걔네들은 적자한 거를 감안하면서도 출시를 했을까요? 결국에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고 누군가는 개척을 해야지만 자기네들이 이걸로 인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폴더블에 대해서 선도업체라는 것을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왜 아이폰에 대해서 열광했습니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혁신 자체에 지금까지도 꽂혀서 아이폰만 쓰는 사람들은 그것만 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폴더블폰이라고 하면 아 삼성전자 거를 각인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효과는 이번에 어마어마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당장을 혁신이다 아니다를 평가할 게 아니고 지금의 출시로 인해서 앞으로 불러올 수 있는 기대감은 어마어마해진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면인 것 같고 이게 한 면이고 두 개를 붙인 것 같거든요. 그 붙이면서 이렇게 힌지적인 부분 자체가 좀 더 매끄럽고 부드럽게 뭔가에 대해서 조금 고급특한 그런 이런 발표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금 인상이 확실하게 전 세계적으로 조금 남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여는 모습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어때요? 이게 딱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게 확실히 완성도가 있어요. 딱 이렇게 한번 딱 꺾이는 거 보니까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부분은 필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자체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카메라 모듈 부품들은 전반적인 반등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에서 파트론이라든지 이런 갭들이 많이 올랐죠.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옵트론테 여기 이제 광학 필터인데 아까 전에 광각, 광학 필터 관련해서 이 기업에 대한 주가도 여기에서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카메라 모듈 기업들이 상당히 좀 작은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바이로르그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종목의 IM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지금 바닥에 반등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오늘 IM도 뽑아내는 모습 오늘 찌라시도 좀 돌던데 이런 기업들 계속적으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경협주 소문난 잔치에 이미 다 먹었다. 이게 경협주가 모든 사람들이 18일에 22일이 어느 정도의 경협주에 대해서 이런 변곡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또 차익실현이 상당 부분 나타났고 오히려 이 경협주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지금 여기 수납의 경협주가 좀 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좀 더 경협주에 대해서 탄력을 조금 붙이고 있는 것들이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전력 전선 관련주 세명전기, 광명전기 이런 기업들이 차라리 바닷건역이 좀 더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 이런 것들이 경협주가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좀 더 27, 28일 클레막스에 조금 맞춰서 가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협주가 최근에 조금 많이 빠졌는데 지금은 팔자리는 아니에요. 오히려 좀 더 보유를 해가지고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좀 더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원이라든지 좋은 사람들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들 많이 빠졌는데 좀 더 열어놓고 대응하자. 저는 좀 더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유하고 계시면요.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쉽게 꺼질 수 있는 경협의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쉬어가는 2차전지 실적 가격 부담감이 더욱더 크다라는 부분인데 결국 오늘 시장에서 대부분의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LG화, 삼성 SDI, 삼성 SDI도 25만원 찍고 내려왔죠. 쉽게 못 뚫는다는 거죠. 여기서 뚫기 위해서는 뭔가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순환매장이거든요. 그런 낙폭가대 위주의 종목분들이 그냥 바닷본에서 돌아서 올라옵니다. 그렇다보니까 오늘 제 친구도 연락이 와가지고 상장된 종목분들은 엄청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한 번씩 툭툭 반등 나오는 것이 최근 트렌드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면 지금 대부분의 종목분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종목분들이 운영 패턴, 항아리 패턴을 그리면서 잠깐 한 번 이리 탁 올라오거든요. 그럼 시가총 작은 종목분들도 많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상승 자체가 이제 꾸준한 상승을 야기한다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런 상승을 보이고 단발적인 상승을 보이고 또다시 한 번 더 엄청나게 빠져서 한동안 또 소식이 없이 이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누군가는 팔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 자리지 살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던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신고가를 가던 종목분들도 지금 쉬어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우선시 되는 시장이라는 걸 좀 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 SDI라든지 포소 캠텍을 혹시나 보유하고 계시면 일단은 한 번 끊어주는 게 맞다. 지금 자리에서는. 결국에는 대부분 다 어느 정도의 맥시멈 가격대가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또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늘 다 한 번 같이 보셨는데 안에 내용들 한 번 더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내일장 관심을 가져서 한 번 지켜볼 종목분들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로. 우리로를 양자 암호화 통신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그 이후로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얘네들이 좀 시세가 붙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안 다음에 흑자전환이라는 뉴스가 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발생을 했고 그죠?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재무제표를 잠깐 한 번 같이 볼까요? 재무제표를. 자 지금 우리로 재무제표. 아이고. 우리로 같이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일단 실적은 흑자전환이라는 게 떴죠. 그리고 안에 내용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내용이 중요해요. 자. 광통신 얘기 나오죠. 지금. 광소자 얘기 나오는데. 여기. 아. 요쯤에 있을지. 네. 여기. 자. 결국에는 광통신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지금 보면 비율이 한 98% 정도 됩니다. 그 SI, 뭐 네트워크 관리 이런 사업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광통신 사업 지금 요게 뭐냐. 이게 5G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매출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실제적으로 요런 기업들이 이제 네트워크 부품조들에 납품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는 SK텔레콤, LGO플러스, KT에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로는 이런 5G 안에서도 좀 더 개별적인 양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 여기까지 올렸던 것은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는 이제 KCI인데요. 자. 이 KC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별표를 세게 합니다. 자. 이 KCI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계면활성제 라든지 뭐 폴리머라든지 이런 부분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뭐 시중에 아는 기업들에게 대부분 납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에게. 근데 이 기업이 왜 이게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 이제 세력의 장난이 있죠. 장난이 많이 있었고 여기서 뭐 은봉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그림 자체는 이제 이런 가격은 넘어서는 가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여기서도 또 다시 한 번 더 크게 급락을 한번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까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과정인데 저는 여기 이 뒤에 이 그림이 사실상 필요 없는 그림이라고 봐요. 이 그림 이후에 이 그림이 붙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연출될 수 있었을까 보고요. 대신에 이렇게 크게 한번 휘청거리면서 빠졌다고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인위적인 하락이 존재를 했다고 보고 인위적인 하락이 있었다는 것은 주가를 좀 더 올리겠다는 세력의 의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KCI를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 달 정도 전이었죠. 그때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한 세 번인가 그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KCI를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지금 주가 추이가 괜찮거든요. 이번에 100%씩 영업이익이 크게 올랐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추가적인 주가에 반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종목도 같이 보겠습니다. 옵트론테 옵트론테 이 종목이 바닥에서 어느 순간에 6,120원까지 올라왔어요. 이것도 여러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입니다. 여기 안에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미지 센서용 필터, 광학 렌즈 보이시죠? 결국에는 이런 부분 자체가 69.8%를 차지하는데 바로 카메라폰 이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된다는 얘기에요. 가변조력이 마찬가지고요. 이거 두 개만 다 들어도 80%입니다. 그만큼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수혜를 받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 나오고 있다는 거에요. 앞에서 전임원에 대한 행용배행권도 있었고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실적외적인 부분으로 주가가 여기까지 빠졌는데요. 지금의 반등 자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이런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이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시고 마지막에 쇼박스인데 사실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실적악제, 흥행참패라고 적어놨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12월달에 마약왕을 출시를 했는데 흥행이 엄청 안 좋았어요. 믿었던 송광호 마저 배신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뺑반이라는 뺑소니 전담반이라는 영화를 출시했는데 좀 있으면 DVD도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실적이 안 좋고 근데 이번에 또다시 신규적인 영화 라인업이 또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든 올해는 주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예전에 미디어 플렉스에서 이름이 쇼박스로 바뀌었는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주가도 앞에서 보시다시피 바닥을 다지고 흐름상 올라왔고 여기에서도 다시 한 번 더 큰 하락세를 보였지만 실적에 대한 악재로 지금 여기까지 빠진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더 빠질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런 라인업 중에 하나는 성공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세력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쇼박스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벤트가 많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에 출시를 했던 삼성전자였고 상당히 이런 날이 삼성전자 입장에서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바랄 것이고요. 우리는 또 그런 날을 하루를 또 같이 보냈던 하루였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저런 신제품이 나오면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 있습니다. 오후 4시고요. 강연에 때도 뵙고 그리고 내일도 다시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